저는 호스트 단군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우스님 우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리입니다 명함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직함이 대리기 때문에 대리우스입니다 대리우스라고 부르시면 주로 무슨 일 하시죠 회사에서는 주로 대리라서 운전을 주로 앞뒤가 똑같은 대리우스를 가지고 보여드린 바로 그 영상을 저희가 플레이 영상이에요 과장 없습니다 부장도 없어요 사장도 없습니다 사장 술 먹고서 저기서 아 사장시켜버리라고 농담이고요 호우 칼이 잘 들리지 않는다구요 소리만 열해하고 전혀 갈리지 않는다구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특급 할인 상품 침승 바위 강철 벌레까지 단 한 번의 회전력으로 강력한 절사력 호우 잘 갈렵니다 뭉쳐있는 입자도 단발의 가로로 썰어도 썰어도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 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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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여기서 한 번 내꺼 이만하다 아 야 자신감이 아 그럼요 야 야 니가 준비한 거잖아 제가 제가 근데 오공꼴 봤거든요 아 네네네 어휴 그래도 진윤승은 역시 오공이 그래도 꼬리가 아니요 아 오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공 심지어 패치가 됐죠 오공 마지막에 듣던 패치가 뭡니까 어 늘어나는 패치 오공에 아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사정거리가 늘어났어요 아 정말 게다가 그 큐의 사정거리가 아 네 사정거리가 늘어났어요 큐의 그 방망이 아 그렇죠 방망이의 사정거리가 늘어났어요 아 늘어났죠 늘어났죠 아 이거 뭐를 왜요 너무 밝혀 아 그러니까요 주책이셔 그니까 네 주책이예요 근데 나 형이 좋아 아 나이스 게임 투 유니 금방